네. 이게 안동 예천 지역구의 거대 양당 후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소속 바람이 굉장히 거셉니다. 권호월 후보를 그래서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단일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혼자 가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권호월 후보의 주요 공약도 좀 살펴 주시죠. 예. 공약을 살펴보면 농업 직불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고요. 또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것과 또 출산 보육 이걸 국가가 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강점 두드림 살펴주시죠. 권위원님. 권호월 후보는 산골 벽지 출신으로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한때는 폐기 넘치던 3선 국회의원과 특히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까지 역임을 했으며 현역 시절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라든가 또는 노후 차량 세금 감면 등 친서민 정책을 펼쳤었고 한때는 대권까지 꿈꿨던 이 지역의 큰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정치를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연세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걸 후보보다 한 살 어리시잖아요. 만 62세. 강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단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개인적으로 권 후보는 정말 정치적으로 굴곡이 많았던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0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또 50대 정치인으로서는 한창대 나이인데 12년간 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권 의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한 업적은 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권 후보를 잘하는 이 안동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3선을 할 동안 중앙정치만 했지 지역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일 겁니다. 이 12년간 야인 생활을 해오면서 요즘 스스로도 자기는 40대 젊었을 때 이제 3선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이렇게 이제 좀 자중하는 모양새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고 후회도 하고. 그러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큰 병마와 이제 사투루 벌이기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호전돼 이제 스스로는 이제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이 정치도 건강해야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단점이라면 이제 단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추구하는 영상도 많이 보내시는 것 같고. 한세를 좀 보면요. 어떨까요? 우리 피의원님께서 권홀 후보의 약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왜 안동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권 후보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12년 동안 여당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홀 후보가 경북 지역의 마지막 민주당 당선자였거든요. 1996년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됐고. 그러고 나서는 정권이 김대중 정부로 바뀌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수행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강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야당 비판할 줄 아는 의원 활동을 했었다.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도 좀 작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북 지역의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선수가 높습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사선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권태키 후보와 단일화가 추진했다가 이게 실패했거든요. 안동권 씨 문중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용동 후보 이야기가 앞서서 나왔었는데. 권홀 후보가 국회의원 당선된 게 40대였고. 이전에 도의원하고 국회의원에 됐는데. 출신이 김용동 후보와 좀 흡사합니다. 40대 한국노총. 권홀 후보도 계적이 그렇게 흘러왔었거든요. 이상걸 민주당 후보가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김용동 후보와 권태키 권홀 후보 간에 초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판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권태키 권홀 후보 가운데 높은 쪽으로 유권자 차원에서 알아서 자발적인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권태키 권.